ㅠㅠ ㅠㅠ 선생님 보런도 괜찮으세요? 으응~~ 으응~~~~ 괜찮을 것 같다! 오 나온다 나온다! 너무 원하러 온다! 아니 이게 말이 돼? 근데 처음이야 이런 거 와 쌍모지기 같았어요! 여러분! 엄청 눈부시다. 나 눈을 못 뜨겠어. 엄청 잘 잤어, 진짜. 와, 아예 눈을 못 뜨겠다. 와, 눈부지 봐. 저희는 이제 씻고 또 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좀 길게 이동하는 날이에요. 또 아침에 모습은 또 다르네요. 또 멋지다.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양치를 해, 이수야. 여러분, 저희가 어제 타고 온 푸르공은 이거고요. 오늘은 차를 옮겨서 이걸 타고 가요. 근데 문제는 앞뒤로 되어 있다는 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짐을 지금 다 쌓고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괜찮아? 어, 괜찮아. 오늘 유목민, 진짜 리얼 유목민들의 삶. 아닌데. 오늘 아니야? 이틀짠데 벌써부터 힘드네요. 화장실 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저 친구는 지금 똥이 안 나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이렇게 짐을 실어야 되나 봐요. 고마워. 저희 오늘은 35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100km 정도 가면은 중간에 쉴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50km를 가면은 부기 캠프가 나와요. 오늘부터 고비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비사막으로 들어가면 완전 컨트리사이드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거래요. 우리 다섯 명에서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꼬우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헬라. 헬라.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실 선생님입니다. 아 네네네. 오케이. 나 지금 나 어떻게 돼야 돼. I'm sorry. It's a cock. I'm sorry. 내가 킬링이 났거든. In your case, you can use electronic. There is small light in your case. But not 220V. Maybe you can charge the phone, and some things you can charge in the van. 오케이. Thank you. 자, let's go. Let's go. 주기대든. 마비대든. 힘이 없어. 라이팅. 랄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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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It's good. You smoke go to this countryside. This car. That's okay. 아 when you hear.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아이고 게르 식당 완전 흥분 식당인 것 같아요 완전 흥릉식당인 것 같아요 와 우와 예슈아? 여기 이런 거 다 빨래 여기 라면이 있네 라면? 라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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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몽골랜드 나뉘나 우크다 우크다다 우크다 우크다 여기 게르 안에는 이렇게 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데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뼈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This is horse bone or cow? This is horse. This is cow. This is cow. 아, 도가니. 이게 무릎뼈라고 하네요. TV도 있다. LED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 라면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도시락은 있는 건 알겠는데 김치찌개 라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터놔 봐요. 쫄쫄쫄 날아요.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휙 받아지는 형식이나보네요. 이건 전기고 이 전기는 바로 여기 바깥에 태양료를 받아가지고 이 전지를 충전을 하나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맥주를 먹으려고 맥주를 가져왔어요. 세이가 주도했습니다. 오락기장. 지난번에 멍고리아 한국인들이 소롱오스 맞나요? 소롱오스 왜? 왜? 소롱 소롱은 왜 소롱 램숱 누들인 것 같고 이거는 볶음 누들인가봐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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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양 냄새가 나네. 어떻게 견딜만해? 저는 그래도 먹을만해요. 이렇게 먹어봐. 아 많이 안다. 진짜? 이거는 면 요리는 괜찮은데? 맛있어. 엑스듰리시스 조금 힘들다 싶으면 라면 먹어서 눌러? 입안을 눌러. 눌러. 개운 오빠 어때요? 고구맨도 할게. 정말 이 몽골의 양 냄새는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세연이는 이거 잘 먹는다. 암 떴다. 암 떴다. 암 떴다. 개운이네. 왜 김치 있어서 먹었다? 램 이즈 하소통이에요. 이즈 나도. 아 이게 뭐지? 익숙하다? 몰라요. 생소하다. 익숙. 근데 이거 먹다보니까 또 먹을만해요. 이거 먹다보니까 또 먹을만해요. 응. 자.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흔치가 있는데 진짜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조금 힘든 거는.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세연이는 정말 잘 먹은 것 같아요. 국물은 못 먹겠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 국물은 좀 먹었어요. 식당을 떠나서 갑니다. 갑니다. 다시. 국물은 어떻게 먹으면 더 먹고 싶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용하게 먹고 싶어요. 이제 다 있다 진짜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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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뒤에서 기다리는 자 얘들아 이제 먹어 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조금 부서지긴 했지만 이마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5시간 왔는데 4시간 더 가야돼요 3시간 더 가야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머네요 길도 정말 안좋고 수야 지금 기분이 어때요? 믿기지 않아 왜? 들어가야된다는 곳이 도착했어요 진짜야? 저기야? 여기야? 맞아 맞아 지금 8시간 걸렸지 9시간 350km를 달려서 지금 게르캨프에 도착했어요 여기 진짜 우리밖에 없대요 아 여기에? 응 딱 그 말을 했어요 정말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곳이니까 프리덤하게 즐기라고 시동 꺼졌다 우와 재미있어 땡큐 땡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내리자 일단 짐 좀 더 빼더라도 내보자 아 고마워 TUK 여기도 뱀다 자 여러분 저희는 또 고비 사망에 도착해봤습니다 오늘 이동하는 날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도 했어요 인도 뺨치겠는데? 이랬다니까요 여기 있네 이런 거 여기서 우리 밥 먹어도 될 거 같고 저기도 있고 너무 좋아요 운전하시는 기사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뒤에 탄 우리도 진짜 힘드네요 보통 일이 아닌 거 같아요 항상 이상으로 길이 이렇더라고요 어쨌거나 고비사막에 도착을 했고 오늘 여기 베이스 캠프를 잡고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부터 유목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거 같아요 다 같이 죽는 거야 아까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대박 감사해라 감사해라 진짜 이 더운데 이거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 왔다고 아 근데 파란색이 있어 거기 위로 올라갔는데 거꾸로 됐다 어째서 어부나 다시 해달라고 하기도 죄송하잖아 그치 와아아아아아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여기가 저희가 묵을 게르입니다 오늘 이야 엄청 깨끗해요 진짜 여기 저기 오자마자 이거를 달아주셨는데 사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깨끗하게 우리가 이거 큼침대 쓰면 되지 않겠나? 응 아 이제 게르가 아주 우리 집 같아 그치 편하지 집보다 더 편해 자 이제 밥 준비를 하는데 오늘 메뉴가 뭐야 오늘은 대파 삼겹살 볶음입니다 대파삼겹살볶음 네 두 분은 뭐 하시나요? 아 약치 순질 여전히 뭐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된장찌개요 자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된장찌개 그리고 대파삼겹살 볶음 예ılan 약간 지금 우리 펜션 좀 다운됐어 배고파서 그래 이제 밥 먹자고 전장찌개 와 나이스 전장찌개 어떻게 생각하실지 와아 와아 아주 좋아요 한국 음식 네 제 브랜드가 한국에 많은 한국에 좋은 이건 전장찌개 전장찌개 맛있게 한 번 먹어봅시다 맛있다 맛있다 오빠가 영양띠를 좀 맡을까 고기도 진짜 맛있어요 고기도 진짜 맛있어요 이 집 주인이 어디에 있는 곳이가요? 네 집 주인이 어디에 있는 곳이 있어요 duck 그리고 저에이 사는 집 백예놈 ETBRE 오 진짜 오래 됐구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먹는 한식이라니 진짜 어떻게 안 믿겨 그냥 사막 한가운데 뭘 이렇게 해오셨어요 저기서 저희 밥 다 먹고 치웠는데 여긴 이제 드실 건지 뭐 가져오셨는데 같이 먹자고 하시는 거 같지 응응응 그치 없잖아 호루옥 같은 건가? 호루옥 이즈 바베큐 왓 이즈 네임 저도 알았으면 하는데 호루옥 아 이게 호루옥이래 저희 호루옥 먹게 생겼네요 갑자기 내일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거지 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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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사슴 호루옥이요 돌 아 돌이랑 같이 굽는 거는 어 돌 구운 다음에 넣고서 퐁 닦아서 찌더라구요 그러면 좀 더 열을 받아서 잘 이렇게 찌어지나? 이걸 뭐냐면 이게 기운을 덮고인데 식을 때까지 식을 때까지 오오오 근데 이걸 끝날 때까지 내려 넣는다고 하던데 안 뜨거워 나만 만들어놨 전혀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뜨거웠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에너지를 그거 한다는 거야? 스트롱? 예예예 근데 신기한 게 근데 천이 다 이렇게 샥 이렇게 달려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돌 넣었을 때 그래요? 그래? 확실해? 진짜? 내가 그 몸... 그... 아니, 확실하지 않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텐기 마냥 응 그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그 수분이 어디서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쏙 아아아아 이게 사슴 허럭이래요 양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사슴 허럭 국물 따로 먹고 국물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닉체 따로 남쏘잖아요 아빠 갖다 드리고 아 한 입씩 얘 못 먹으면 우리 다 못 먹는 거야 맞아 아까 구기하고 있대요 아 그래? 그래도 좀씩 먹자 근데 소분한 좀 나은 것 같아요 음 고기 국물 같아 진짜 고기 육수 잡아 괜찮아 앙트딱 암튼 탁 암튼 탁 암터 탁 암터 탁 맛있나? 괜찮죠? 밥 갖다 줄까? 오오.. 고기 육수야 뜨거운 앙크기 으으 이렇게 되는 느낌이긴 한데 처음에는 약간 어깨기 부엌이 없는데 뒤에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게 마지막이라서 팔 암 어깨 이거 맛있어 오 되게 좋은데? 또 할까? 이거는 비림냄새 진짜 많이 할까? 오! 맛있어. 진짜? 이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꿀 먹어봐요. 이거를 여기 찍어서.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그 사짐을 푹 익히는데 거기에 돌을 넣어가지고 움직이게 되거든? 허럭이라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 맛이야? 그 맛이야.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 오! 더럭. 근데 허럭을 만들었는데 쌈장 주면서 쌈밥집이. 음! 맛있는데? 그치? 쫄깃쫄깃하지? I'm a tin top. I'm a tin top. I'm a tin top. Yeah, that's good. 저희는 이거 먹고 오늘은 K5를 하기로 했어요. 불 피워놓고 이것저것 구워먹고 하려고 합니다. 밥 먹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눈치 못챘는데 하는 색깔 대박이에요. 네. 파스텔통. 파스텔, 그라데이션. 우리 형님의 사진먹방. And this is... 응? 털어놨어라. 훌륭이 좋다고. 눈 빨이 좋다고. 이제 저녁 9시 반 정도가 돼서 지금 캠프파이어를 하려고요. 워웅... 별 탄다 진짜. 이따 밤이 되면 이 하늘이 전부 다 별로 가득 찰 거예요. 진짜 좋다. 하... 근데 뒤에 막 별 하나 더 있고 마음속에다가... 변소를 다녀오는 그의 뒤로 비친 하늘이 정말 아름답구나 나 지금 달빛에 똥 쌌어 문 열어놓고 쌌다고 나 지금 저 달 보면서 쌌어 내 인생 최고의 똥이었어 진짜 여기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우리가 움직이는 소리 말고는 소리 들릴 게 없어요 이러면 조금 이따 별 반짝이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별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짠 지금 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저쪽에 해가 좀 덜 져서 지금 10시가 좀 넘었는데 아직 이렇게 밝아요 새벽 2시 정도 돼야지 새까만 하늘에 별들이 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살이 남아서 이건 내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굽고 있습니다 김치까지 김치까지 이건 안에 김치가 들어있어요 짭짤해 봐 침 남았어? 드세요 와 김치까지 와우 나도 한 입 먹어보려 나도 한 입 먹어보려 숨이 안 나 와우 없은 건데? 좀 있다가 없은데? 아까 그는 저한테 없어? 여태 없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10분 만 응 아무것도 없네요 어제 별 본다고 별 기다리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결국 별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잠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는 늦게까지 있었는데 별이 그렇게 아름답게 뜨진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날이 많으니까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